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회의 다수당 지금 이제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 책임을 제와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 일면 톱 사슬론을 다루는 제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뭘 기대하겠나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네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정친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다른 사소한 그런 사안들만 가지고 그냥 두들기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언론에 소임을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회의 다수당의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 내용은 이제 올해 예산 규모가 638조 원인데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난방비 지원을 해 가지고 7조 2천억 정도를 만들자. 그리고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자. 이런 소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제안해 놓은 거죠. 이걸 또 이제 국민의 힘이나 이런 데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그걸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겠죠. 국회 다수당의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이런 제목 보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오늘 방송에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목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거의 당선과 낙선을 그냥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게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다시피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훔치는 권력을 훔치는 정당에게 무슨 경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한다는 기본적으로 정당으로서는 그냥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하치 이하입니다. 바닥 이하. 그다음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일체 선거 수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그건 부역자들인 거죠. 그러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어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정말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 상태에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문제가 없으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네요. 하도 뭐 방송을 이상하게 그냥 개입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못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류사의 횡재세를 거두어 가지고 30조 원 정도 충당할 수 없고 대부분 또 빚을 내 가지고 기존 예산 지출만으로 올해 58조 원 다른 적자 규모를 따지면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도 100조 원 정도 날 걸로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 살림을 사는데 수입보다 100조 원 정도를 올해도 더 쓰는 겁니다. 매년 100조 원 정도 더 쓰는 거죠. 이 빚을 어떻게 뒷감당할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국가 채무가 408조 원 늘었으니까 이것도 아마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일 겁니다. 1년에 한 100조 정도를 늘린 거네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참 이런 험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악행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뭐죠 계속 방해할 거 아닙니까 계속 언제까지 방해하겠습니까 2024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뭐죠 갈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협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거를 훔친 사람들이 협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란을 범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하고 협치를 하고 뭐죠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2024년 총선까지 계속 뭐죠 뒷다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지지율을 낮추고 동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시에 그 다음에 뭐 여론조작을 하겠죠 뭐 그러니까 여론조작만 좀 되면 그게 맞춰서 뭡니까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다 2024년 총선 윤석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패배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런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그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냐 이게 다 선거결과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사기범들과 선거조작범들이 선거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이 다 여러분들 만들어낸 숫자인데 만들어낸 숫자인데도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도대체 서울법대를 앞에서 들어간 건지 제대로 들어간 건지 머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선거결과를 매 선거마다 만들어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떨 것인가 당연히 뭡니까 추세선이라는데 지금까지 왔으면 다음에도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는데 2024년 눈치를 좀 보겠죠 2022년 또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마일드한 조작 눈치 보는 조작을 하나 하겠습니까 선거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산조작범들이 결정하는 거를 여기 보잖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시장선거지 않습니까 2021년 4.7 보궐선거 전혀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선거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서울시장선거 15%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오시훈이 받은 100표 가운데 사전특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15장을 뭐죠 박영선한테 넘기는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25% 빼앗은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나경훈 씨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동작구을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나경훈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4당 5동은 13.5%를 투표자 수의 13.5%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14.6%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다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정선거가 공직선거마다 반복이 되는데 어떤 성찰이나 분석이나 수사도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이런 대한조작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대한의 민이 중심에 있고 국가지 않습니까 민이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뭐죠 대한조작국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법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 체제가 됐으니까 국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 서 와이제이 님이 말씀을 잘 하신 선거 방식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다음에 또 부정선거 더 교활한 방법을 조작할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당에 완전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인적 세신이나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선거를 또 하는 거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썩었을까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법무부 장관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은 서울대 사회대를 나왔는데 김기현 당대표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나경원 씨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젠장 서울법대가 다 조지네요 나라를 뭐 이런 험한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니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노예가 될 건데 본인들은 감방을 갈 거고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도 여러분들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도덕질을 했다 이것을 그냥 뭐 생생하게 기록한 책들이 바로 도덕놈들 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큰 인기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가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도덕놈들 1권부터 6권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든지 아니면 접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거 다 언론에 나오는 것이 다 헛소리들인 겁니다 양정철이 가면 빅데이터를 썼다 그거 다 헛소리인 겁니다 빅데이터는 무슨 빅데이터냐 정치판에서 몇 년 뒹굴다 보면 서울의 투표자 수가 몇 만 정도 되니까 몇 표 정도 훔치면 이긴다 이게 막 통박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 저 보면 윤석열을 이기려면 한 250만 표 쑤셔 넣으면 된다 그럼 250만 표를 전국에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값 딱딱 정해가 딱 돌리면 뭡니까 덕병소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작값이 경상북도 하고 대구 광역시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행운이란 것은 한 번 정도 오지 다음번에 또 행운을 바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정말 지적 수준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센 고생을 할지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한족들이 서울 거리를 할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때 공박사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야 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다 끝인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인생도 그렇고 사업이란 것도 그렇고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